오늘 은혜받고 성시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치유 24시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상상순으로 큰 은혜를 주시면서 현장 사역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균형을 잃을 수 있거든요 말씀만 은혜 자리만 훈련만 또 어떤 부분은 우리는 현장이지 하면서 말씀은 희미하면서 강단은 생각도 잘 안 나면서 현장만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과 현장의 중요성을 또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매주 대배 성공하고 말씀도 잘 듣는데 삶이 안 변한다 그 이유가 현장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강단 말씀을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신경이 마비되어서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을 못 느끼니까 몸이 뭉개져도 살이 썩어 들어가도 여러 가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병은 전염된다고 생각을 해서 격리된 채 아주 쓸쓸히 외롭게 살아갑니다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격리된 채 부모도 버렸죠 친구들도 버렸죠 결혼도 못하죠 직장도 못 갔죠 세상이 버려진 존재예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격리된 채 살아가니까는 나병 환자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더러운 나병 환자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런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예수님께서 큰 많은 무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무리 중에 지금 몰래 끼어들어온 나병 환자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해결되겠구나 나는 상관없이 나는 오직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계신 무리 가운데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어도 아무리 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믿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서 이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뭐라 그러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주인을 고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야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죠? 저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복음치유가 시작되게 되옵니다 중요한 것은 또 말씀드렸죠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받고 구원받게 됩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소식을 나병 환자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구나 그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은혜만 받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과 현장을 같이 가는 힘있는 파워 크리스천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치유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의 손길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전염병이거든요 격리된 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따뜻하게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치유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만 있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문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소속되는 모든 직장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또 많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 기묘자, 모사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 하셔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만 알아도 안 됩니다 예수만 알아도 안 됩니다 성령님만 알아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같이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한 장면에 나온 게 신 유일한 몇 안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이완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인간적인 뛰어난 분이 아니라 나랑 친근한 분도 계시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자만 5천명이 모였을 때 집회를 하도 하니까 식사 때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러니깐요 머리팔은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주여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오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다니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인본주의적 자세가 우리 안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협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왜냐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들디요 우리 인생은 매일 기적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 놀라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매일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다 경제가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만족을 어떻게 얻습니까 뭔가 채워져야 만족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 만족은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신부는요 귀한 손님이에요 아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데 내가 헌신 많이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왜 생깁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혹시 우리 인생에 귀한 손님일 뿐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귀하신 분 내가 모셔야 하는 VVIP로 모셔야 되는 귀한 손님 그래서 내가 적당히 헌금 드리고 내가 교회 헌신하고 여러분 그런 수준이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또 문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든 너네는 그대로 순종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떠다주라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 너무 계산하지 않습니까? 종 입장에서 너무 난감하잖아요 연회장은 그 안에 주인 아닙니까? 종은 물건이에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가지러 갔는데 물을 가져다 준다 종 입장에서는 너무나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순종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진짜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루는 주님 이보루는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귀한 손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100%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일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요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 부분이 내 생각으로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차원이 다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애벌레가 기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어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까?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이 길을 돌아가려면 너무나 멀리 돌아가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위로 넘어갈 생각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옆에는 협곡이고 뒤에는 애국의 전차부다가 지금 살기 등등한 상태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 3차원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 근데 차원을 넘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가를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입니다 본문의 16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주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는 원래 한강 다 가야 된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가서 내가 빠질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의 참된 의미예요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는 보금보금 하면서 적당히 복받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2, 3, 7 나라 보금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요 나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 부활 때 나도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내 생각만 아니라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정답인 것 같아 각자 그런 생각이 창세기 3장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썹니까? 부부가 왜 썹니까? 내 말을 들어야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아니 우리 가정이 망하기 위해서 싸웁니까? 내 말을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고 자녀도 잘 키우고 그러다가 사소한 것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잘 되자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자꾸 설교에 듣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 장로님들이 중지자와 중지자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 내 말 들어야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반대하면 왜 반대하냐 그러면서 목적은 잘 되기 위한 데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난 안 죽었는데 자꾸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바오는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믿으라는 거예요 여길 지어다가 뭡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인생임을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계속 믿으라는 거죠 그게 사도바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존재 옛날에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근본적인 인간의 죄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향해 달려가지 않아요 세기복음화를 위한 수단으로 여길 수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대해서는 아멘하는 존재가 됐어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져요 분석해요 어떤 저런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얘기를 하지 아 지금 21세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앉아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는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싸워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강단의 말씀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치유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나병 환자들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 다음에 영혼의 병 모두 치유되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3절을 봤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녹아내렸겠죠 아 내가 정말 이 예수님 아니면 죽을 각오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오지마 잠깐만 스탑 왜냐면 전염병이니까 근데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도 있어요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세탕발림 말을 해도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영적인 것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 우리가 다가가야겠죠 봐야겠죠 언제 말씀을 찔러야 하는지 내가 언제 그러기 위해서 딱딱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부드러운 말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시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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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